자기 너무 힘들겠다. 괜찮아? 안 졸려? 응, 괜찮아. 자기도 졸리면 자. 괜찮다는데 너는 왜 자꾸 운전하는 사람 신경 쓰이게 말을 걸고 그래?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근처에서 하룻밤 자고 오면 되는데 굳이 밤에 이 사람 운전을 시켜야겠어? 선산이 시골이라 근처에 깨끗한 숙소가 없으니 어쩌니? 나 잠자리 불편하면 잠 못 자는 거 알면서. 그래도 그렇지. 그 먼 데까지 몇 시간을 가는데 정민 씨만 운전시키고. 올 때 아빠가 운전한다고 하더니 술을 저렇게 마시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사람 뭐 운전기사 시키려고 데리고 온 거야? 자네 기분 나쁜가? 아닙니다, 어머님. 저 괜찮습니다. 괜찮긴. 어젯밤에 야근하고 눈이 빨개서 운전하고 있구만. 아휴, 딸내미 키워봤자 소용없네.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저렇게 지 남친만 싸고 돌고. 엄마 섭섭하다, 너. 남자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운전시키고 선산 갈 때도 무거운 거, 힘든 거 다 시키고 이 사람이 뭐 머슴이야? 얘, 너 결혼하기 전에 정민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인사시킨다고 데리고 간 거잖아. 언제는 지 남친, 가족같이 안 대인다고 뚱해 했더니. 가족으로 정식 인사시키는 건데. 대체 이번엔 뭐가 문제인 거야? 아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건지 원. 전 좋았습니다, 장모님. 초롱이가 괜히 그런 거예요. 저 하나도 안 힘듭니다. 노여워 마세요. 그래, 그렇지? 그런데 우리 예비 사이가 운전은 참 잘하네. 운전 아버지한테 배웠나? 네? 아니, 아버지가 높으신 분 운전기사니 오죽 운전을 잘하겠어? 턴도 아주 부드럽고. 그 노하우 아버지한테 배웠나 하고. 엄마, 진짜 왜 이래? 취했어? 아, 깜짝이야. 왜 이래? 나 멀쩡하거든? 교양 있는 말투로 사람 돌려가게 하는 거 제주야, 제주. 아, 진짜 짜증나. 한 번만 더 우리 시댁 무시하는 말하고 내 남자 부려먹으면 나 가만 안 있어? 아이고, 저 성질머리하고는. 일주일 뒤 저는 회계사 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여대에서 애들 문학 가르치고 있어요.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덕망 있고 학식 있는 집에 장가를 가게 돼서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아드님도 명문대 나와 얼마나 준수하게 잘 컸는데요. 저희가 더 영광이죠. 네, 저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 정민이가 바르게 잘 커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게요. 사부인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사위가 참 잘 컸어요. 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니 초롱이한테는 좀 미안하네요. 내세울 것 없는 집안에 시어머니까지 안 계시고. 아휴, 그런 말씀 마세요. 골치 아픈 시어머니 있는 것보단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안 그래요? 엄마! 한 잔 하시죠, 사돈. 여기 와인이 참 맛있습니다. 아, 제가 운전일을 하다 보니 술은 아예 끊었습니다. 혹시 언제 어떻게 호출을 받을지 몰라서. 아,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기야, 사도는 부르면 가야 하는 메인몸이니. 그런데 직업 정신 한 번 투철하시네요. 운전기사가 뭐라고? 엄마, 제발. 어, 음식 나오나 보네요. 맛있게 드세요, 장인어른. 아버지도요. 그래. 결혼식은 저희 쪽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사부인도 안 계시고. 네,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혼식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사도는 결혼식 날 호출이나 안 받게 하시고요. 아시죠? 그날 밤, 여친 시점. 아, 진짜. 엄마, 왜 이렇게 사람이 무식해? 얘가 대학 교수한테 뭘 하는 거야? 야, 내가 무식하면 세상 사람들 죄다 일자무식이게? 대체 우리 아버님한테 왜 그러냐고. 심통나서 그런다. 어디서 그런 집안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다고. 내가 뭐 이 정도 얘기도 못해? 맞잖아. 네 시아버지 돈 많은 회장 운전기사잖아. 내가 뭐 틀린 얘기했어? 왜 사람 직업으로 급을 나누냐고. 엄마 그러면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아? 그 빈정거리는 말투, 사람 내려다보는 그 시선. 아, 정말 어쩜 사람이 그렇게 교양머리가 없어? 엄마한테 말하는 꼬락선이 좀 봐. 야, 너 남자한테 눈 돈 건 알겠는데. 엄마 심정도 좀 헤아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쉬미도 없는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냐고. 엄마, 집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버님 그 누구보다 훌륭한 분이야. 그리고 정민 씨는 어려운 환경에서 진짜 열심히 살아온 엘리트고. 거기에 비하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하라는 대로 살아온 꼭두각시일 뿐이라고. 대학도 엄마가 가라는 데 가고. 그러고 대학 생활 적응 못해 직장도 몇 달 만에 쫓겨나고. 결국은 돈 많은 백수로 지내고 있는 거잖아. 다 엄마 때문에. 이게 못되면 다 엄마 탓이지. 그런 조금 모자란 나 보듬어준 사람이 우리 정민 씨야. 엄만 내가 아까워 죽겠지만 우리 둘이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난 우리 정민 씨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바보라고. 치,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네. 야, 요즘은 돈 많은 게 최고야. 인성능력 이깟 것보다 돈이 최고라고. 그런 면에서 보면 너 최고의 신부감이야. 왜 이래. 아, 말이 안 통하네. 엄마, 한 번만 더. 우리 아버님 직업 가지고 무시하는 말 하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석 달 뒤 현준이 결혼한다더라. 그래? 엄청 대단한 집 딸이란다. 식품 사업 크게 하는 집인데 거의 준재벌이래. 우리 엄마 배 아팠겠네. 당연하지. 현준이가 너 얼마나 따라다녔니? 그렇게 퇴짜를 놓더니. 얘, 그야말로 똥차 가고 벤치 온 격이다. 아, 우리 서 교수님이 이런 속물인 걸 누가 알까. 엄마, 학교에 엄마 실체 확 불어버릴까? 얘가? 얘가 교수는 교수고 엄만 엄만 거지. 안 그래? 어, 장모님. 워시어액도 다 채워놓고 세차도 깨끗하게 했어요. 한번 보세요. 다리가 미끄러져 낙상할 정도일걸요. 그래? 역시 우리 사위 차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니까. 그런 것도 담나? 아버지도 세차 잘하시지? 맨날 차 다 끄시니. 엄마, 시원한 것 좀 줄까? 식혜 있는데. 네, 좋죠, 어머님. 아참, 이번 명절 연휴에 우리 일본 갈까? 자네, 일본 가봤나? 네. 요즘 일본 여행들 많이 가더라고. 결혼도 했으니 나도 사위 앞세워 가족 여행 좀 가보자고. 어때? 엄마, 명절에 나 시댁 가야지. 나 결혼한 거 잊었어? 시댁? 아니, 자네. 우리 딸이 명절 챙겨야 하나? 네? 당연한 걸 뭘 물어봐. 그럼 아버님 혼자 차례 지내? 아니, 그전엔 어떻게 지냈나? 둘이 지냈나? 네, 저희가 직접 음식하고 지냈어요. 아버지가 음식하시는 거 좋아하시기도 하시고. 차례나 제사는 정성이라고. 아이고, 참 별걸 다 챙기셨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초롱이 음식 시킬 참인가? 시킨다기보다는 같이 있으면 좋죠. 제가 그날 여행을 가면 아버지 혼자 계시고 좀 적적할 것 같은데요. 참, 시댁 조촐해서 편하다 했는데 할 것 다 안 해. 할 수 없지. 그럼 그날 우리 친정 식구들하고 가까운 데 다녀올까? 그래 엄마, 이모들하고 놀러 가면 되겠네. 그럼 난 친정할 필요도 없고. 너는 시집 간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친정을 등한시하니? 가! 볼일 다 봤으면 얼른 네 집에 가! 아주 섭섭한 말만 골라한다니까. 나쁜 기집애. 가지 말래도 가. 가자, 정민 씨. 일주일 뒤 엄마, 이 사람 바쁜데 왜 자꾸 오래? 오늘은 또 무슨 일인데? 얘는? 누가 보면 엄마가 맨날 박서방 부려먹는 줄 알겠다. 과일 들어온 게 있어서 가지고 가라고 불렀어. 아참, 박서방? 네, 장모님. 아버님 말이야. 한 분씩 휴가도 받으시고 하나? 네, 그럼요. 모시는 분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 휴가 이런 거 꼭꼭 챙겨주세요. 그래? 그럼 아버지 혹시 알바 안 하실라나? 네? 아, 또 뭐야. 듣기 전부터 머리가 아프네. 엄마, 거기까지 해. 더 이상 말하지 마. 왜 그래? 아니, 우리가 육자매거든. 내가 지난번에 명절 연휴에 다 같이 놀러 가자고 단톡방에 띄었더니 명절은 시간 내기 어렵고 명절 2주 전에는 다 시간이 괜찮다고 해서 국내 여행 가기로 했거든. 그런데 단체로 가자니 차가 좀 애매해서 큰 승합차를 빌려서 갈까 하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네. 네? 아버님 운전 잘하시잖아 베테랑이시고 아버님이 우리 운전 좀 해주면 안 될까? 네? 엄마? 아, 왜? 운전하는 사돈 뒀다 뭐해? 이럴 때 써먹지. 안 그래? 엄마, 정말 왜 이래? 그 말 많은 이모들 여행 가는데 우리 시아버지를 불러서 어쩌게? 하, 진짜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엄마, 진짜 교수 맞아? 아, 왜?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둘째 이모가 제안한 거야. 나도 처음엔 안 된다고 했지.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만만한 기사가 없더라고. 그럼 뭐 우리 시아버지가 만만하단 얘기야? 엄마는 사돈이 그렇게 만만해? 아, 진짜 이모들도 다 똑같아. 가자 자기야. 더 들을 것도 없어. 야, 아직 박서방 대답 안 했어. 왜 네가 난리야? 박서방, 됐어. 말하지 마. 가자. 엄마, 나 자꾸 그럼 친정 안 와? 제발 앞뒤 분간 좀 해, 어? 잠시 후 미안해. 엄마 대신 내가 사과할게. 괜찮아. 어머님 저러시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게. 그때마다 뭐라고 하는데도 아주 꿋꿋하시다. 진짜 왜 저러는지 몰라. 불편하면 우리 엄마 자주 안 만나도 돼. 대신 내가 아버님께 잘할게. 기분 나빴다면 풀어. 내가 내 아버지 존경하고 응원하는데 뭐. 남들 시선 그딴 거 신경 안 쓴 지 오래야. 나 괜찮아. 역시 자기 자존감은. 아니 그런데 아버님은 어떻게 운전기사를 하시게 된 거야? 원래는 택시기사였어. 그런데 나 중학교 때 엄마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지금 회장님 운전기사로 가게 됐다고 고향에서 서울로 오게 된 거야. 그래? 원래 알던 분이야?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꽤 인연이 깊다고 들었어. 회장님이 나 대학 학비도 다 대주시고 아버지랑 나한테도 친가족처럼 참 잘하셨어. 지금은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누워 계신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매일 같이 회장님 배로 병원 가시고 한참을 같이 있다 오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 운전할 일 없는데도 출근을 하시는 거네? 두 분이 워낙 형동생하면서 잘 지내셨어. 그 집안에서는 아버님이 운전기사 이상의 존재이시구나. 아버님 얘기하니까 갑자기 보고 싶네. 전화해서 같이 저녁 드시자고 할까? 그래? 나야 좋지. 그럼 그러자. 한 달 뒤 아니, 회장님이 돌아가셨으면 그럼 우리 학교에 기부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우리 학교 기부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아예 기부재단을 설립할 모양이에요. 회장님 뜻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그 재단 이사장은 누가 되려나? 총장님 잘 보이셔야겠네. 나만 잘 보일 게 아니라 학교가 살아남으려면 교수들도 영업해야 하는 거 알죠? 이번에 우리 학교 중책도 맡으셨으니 새로 올 재단 이사장한테 확실히 얼굴 좀 알리는 게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제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어? 그런데 저기 왜 우리 사위가 있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사위가 저기 있네요. 여기 회장님을 아나? 장례식장까지 올 정도면 꽤 친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박서방? 어? 장모님? 여긴 웬일이야? 돌아가신 회장님을 알아? 아, 그게... 어, 사부인. 어? 사돈, 여긴 웬일이세요? 어디 누가 돌아가셨어요? 아니, 제가 사실은... 아, 총장님. 이쪽은 제 사위고요. 이쪽은 사돈 어른이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서 교수가 몇 달 전에 사위 봤다더니 아주 사위가 인물이 환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총장님. 어, 그럼 각자 볼일 봐요. 사위, 나중에 보자고. 사돈 반가웠어요. 어, 네네, 사부인. 아, 서 교수. 뭐가 그렇게 급해. 사돈이랑 인사 좀 더 나누지. 별 볼일 없는 사돈이랑 무슨 얘기래요? 아, 창피해서 누구한테 소개시키기도 창피해요. 아, 그 남의 집 운전기사 한다는... 네, 남의 집 따까리하는 사돈. 뭐가 좋다고 호호해해야겠어요. 안 그래요? 잠시 뒤 아니, 따로 편하게 먹으면 되는데 뭘 또 오고 그래. 아버지가 사부인 혼자 계신 것 같다고. 아니, 또 이럴 때 아니면 사부인 언제 만나겠어요. 그런데 아까부터 와 계신 것 같은데 집엔 안 가세요? 여기 회장님이랑은 어떻게... 아, 맞네. 아, 맞네. 그러고 보니 사돈이 여기 회장님 운전기사였던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오래 모신 분입니다. 그러시구나. 아이, 그럼 계셔야죠. 사돈 부잣집 운전기사였네요. 여기 회장님이 엄청난 재력가라고 하던데. 네. 네, 하기야. 운전기사도 하려면 아주 부잣집에서 하는 게 낫죠. 그래야 콩꼬물이라도 떨어질 테니. 아이고, 아이고, 이사장님. 아이고, 아까는 몰라봤습니다. 총장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여기 우리 사돈이에요 운전기사 한다는. 무슨 이사장은 이사장이에요. 사람 그렇게 구분 못해서 총장 하시겠어요? 서 교수, 이분이 곧 재단 이사장 되신다잖아요. 내가 지금 소식 듣고 오는 길이에요. 앞으로 우리 학교에 기부를 어떻게 할지, 얼마를 할지 다 이분 손에 달렸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저 회장님 따까리. 무슨 소리예요?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분께 재단 이사장 자리를 맡기셨대요. 사돈, 이게 사실이에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니, 왜요? 왜, 왜 운전기사한테 재단 이사장 자리를 맡겨? 그게, 제가 20년 전 회장님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거든요. 목숨을요? 네. 택시기사로 한창 일할 때였는데 밤에 길거리에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병원에 모셔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 회장님이셨고요. 아이고, 좋은 일 하셨네. 네. 그때 2년이 돼서 회장님이 저를 신뢰하시고 운전기사로 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운전기사를 재단 이사장까지 안 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네, 회장님이 저를 많이 신뢰하셨죠. 늘 힘든 얘기, 회사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저한테 털어놓으셨어요. 그때마다 조언을 해드렸는데 그게 사업하는데도 잘 맞아떨어져서 사업 확장에 꽤 도움이 되셨나 봐요. 그러면서 운전기사는 그냥 명목상 호칭이고 회장님과 회사 전반적인 일을 다 같이 진행했습니다. 아니, 이 회사 진짜 실세가 따로 있다고 하더니 그럼 이사장님이... 그런 소문이 돌았나요. 다른 계열사를 물려주시려고 하는 걸 제가 극구 사양했어요. 그런데 기부 사업은 잘할 자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아이고, 아이고.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서 교수 뭐해요? 인사 안 해요? 네? 아, 네. 아이고, 우리 사돈 어른이 이런 귀한 분인 줄 미처 몰라봤네요. 혹시 제가 뭐 섭섭하게 한 거 있으면 다 잊으시고요. 우리 학교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서 교수 사돈이라고 하니 더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 교수가 더 잘해야겠네요. 어이, 뭘요? 지금도 잘 대해주십니다. 그렇죠, 사돈? 아, 네. 그럼요. 제가 우리 딸 결혼 하나는 정말 잘 시킨 것 같네요. 사위도 훌륭하지, 사돈은 더 훌륭하지. 지금부터는 저만 잘하면 되겠네요. 아하하하하. 장모님, 그런데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어, 그러네. 갑자기 덥네. 사돈, 뭐 좀 드셨어요? 슬프고 경황이 없어서 뭘 못 드셨겠어요. 네, 잘 먹히지가 않네요. 그럼 제가 나가서 죽이라도 사올까요?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피로회복제라도... 혹시 제가 뭐 실수한 거 있으면 다 잊으시고 우리 애들을 봐서 잘 지내도록 해요, 사돈. 한 달 뒤 이게 다 뭐야? 웬 반찬을 이렇게 많이 했어? 한 달은 더 끊하겠는데? 네 거 아니야. 이거 네 시아버지 갖다 드려. 아버님? 그래. 혼자 있으면서 뭘 그렇게 챙겨 드시겠어. 요즘 바빠서 식사나 제때 챙겨 드시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왜 이래? 우리 시아버지 무시할 땐 언제고? 재단 이사장 됐다니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뿜뿜 솟아? 속 보인다, 엄마. 어머님, 제가 어머님 차 깨끗하게 닦고 오는 길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언제 내 차 닦고 그랬어? 앞으로 절대 그런 거 하지 마. 우리 집에 오면 가만히 주는 거나 받아먹고 편안하게 있다가. 사위는 백년 손님인 거 몰라? 어?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앞으로 어머님 차 새 차는 저보고 하라고 해놓고선. 그러게 말이야, 변덕도. 이거 봐. 이 반찬 다 아버님 가져다 드리래. 뭐? 정말? 그래. 재단 오픈식 얼마 안 남았지? 바쁘실 텐데 잘 챙겨 드셔야지. 음식 전해줄 땐 내가 손수한 거라고 전해드리고. 알았지?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앞으로 이런 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바쁜 거 끝나시면 내가 식사 대접 한 번 한다고 전하고. 아, 우리 엄마 진짜 너무 속 보인다. 평소에 좀 그렇게 하지. 잔소리 말고 이거 사. 너도 시아버지한테 잘해. 아주 훌륭하신 분이야. 엄마, 알고 있거든? 지금까지 엄마만 모르고 있었어. 엄마만. 아, 가자 정민 씨. 우리 엄마를 누가 말리겠어. 그 후. 네, 그렇게 우리 아버지 직업 가지고 사사건건 시비 걸던 장모님은 아버지가 기부재단 이사장이 된다는 소식을 알고 난 후부터는 저와 아버지를 상전 떠받을 듯해 하십니다. 장모님의 속 보이는 행태가 황당하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사랑스러운 제 아내의 어머니인데. 180도 바뀐 장모님 덕분에 요즘은 아주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